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이걸 보면서 장제원 씨 꼭 이야기를 하기보다도 장제원 씨가 좀 이렇게 선이 굵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성격이 좀 급한 그런 분 같아요. 만나본 적은 없지만 다른 사람 눈치를 보고 좀 오래 버텼으면 본인이 국회의원을 한 번 더 할 수 있었을 건데 미리 그렇게 결론을 내려가지고 그냥 장제원 씨만 낙동강 오리알이 됐거든요. 현역 의원 가운데 제대로 컷오프 시킨 경우가 민주당은 여럿이 있지만 친명계를 심기 위해서 국힘당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오늘 중앙일보의 일면 톱기사네요. 텃밭을 내준 장제원 하태경만 억울하게 생겼다. 여당 공천. 하태경 씨는 해운대에 나오시더라도 거기에 이제 그런 대통령실에 근무했던 주진우라는 그런 검사 출신이 젊고 너무나 유력한 후보이기 때문에 밀렸겠지만 그런 정보를 미리 입수하고 이제 하태경 씨가 자리를 비웠겠지만 장제원 의원은 참 좀 억울하게 됐습니다. 텃밭을 내준 장제원. 여당 공천. 무시생 무갈등 무감동. 공천 65% 윤곽이 드러났지만 지역구 의원의 컷오프는 하나도 없다. 이게 지금 한동훈 공천의 실상인 거죠. 무난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괜히 장제원 씨만 미리 그냥 결론을 내려가지고 손해를 이제 어마어마하게 이런들 받게 된 거죠. 좀 딱하고 안 됐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함 다루었습니다. 공천에 간려했던 과거 과거에는 좀 공천이 시끄럽지 않습니까 난리법석이 나고 그렇게 해서 욕도 먹고 하는데 제 기억 속에 이번 공천처럼 이렇게 조용한 공천이 없는 것 같아요. 조용한 공천이 없다는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특별한 이슈가 없는 겁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식으로 그렇게 다 그냥 넘어가는 거죠. 이게 과거 공천에 관여했던 한 보수진영 인사는 불출마와 같은 현역 의원의 희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게 이번 공천의 특징입니다. 희생이 없으니까 갈등도 없고 감동도 없는 산무공천입니다. 무희생 무갈등 무감동. 홀로지 이제 갈등이 된 것은 경선 여론조사 1등인 민경욱 의원을 그냥 목을 날린 것 제외하고는 이벤트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참 기가 차네요. 보니까 이날까지 공천 배제 컷오프가 된 지역구 의원은 전무하고 현역 지역구 의원들이 줄줄이 살아남은 탓에 불출마를 미리 선언한 장재원 의원이나 텃밭 지역구를 포기하고 서울로 떠난 하특영 의원만 억울할 것이란 이야기가 당내에 나돈다. 여러분 그래서 오래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오래 버티는 사람이. 그냥 성격이 좀 괄괄해 가지고 분해 못 이겼어 여러분들. 미리 결론을 내버리면 이번에 장재원 의원처럼 그냥 그렇게 큰 손해를 보는 거죠. 모두가 다 회생했는데 장재원 씨는 미리 수건을 던지면서 그냥 본인만 그냥 스타일을 완전히 구겨버린 거죠. 그러니까 참 보면 어떻든 간에 여기 그래서 이제 시중의 여론은 어떻나 이렇게 보니까 민주주의 정당은 시끌벅적하게 내부적으로 치고 받으면서 발전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공천 과정이 그런 대로 활기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국민의힘은 시체들의 집처럼 활기가 없습니다. 누구 하나 대놓고 비판적 얘기도 못하고 꿀먹은 벙어리가 되면 그런 정당은 미래없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구성원들의 언론의 자유가 주눅이 들어 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틀린 이야기는 아니죠. 제가 볼 때는 그냥 다 주눅이 들어 가지고 그냥 설설 기능 같아요. m이란 분은 나중에 총선 찬패하고 나서 등 떠밀려서 사퇴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미리 예고를 하셨네요. 그래도 시간 지난 다음에 결판이 안 나겠습니까. 지금이 이제 2월 21일이니까 기껏해야 한 40일 정도 남은 거지 않습니까. 40일 50일 정도 남았네. 50일 지나고 나면 그때야 아주 명확하거든요. 당 대표는 선거 결과에 대해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20년도 4.15 총선은 여러분들 4.15 총선 이전까지 공청권과 관련해서 황교안 후보가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그런 힘을 자랑했지만 딱 여러분들 선거 결과가 4월 16일 날 아침 되니까 아침 발표하고 바로 여러분들 황교안 씨가 그냥 퇴진했지 않습니까. 정치라는 것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두 분 비상대책위원장이 그렇게 이제 막 물오르듯이 그렇게 인기를 누리고 있지만 선거 결과 딱 발표되면 전적인 책임을 다 지겠죠. 대통령하고 같이 그냥 한 그냥 패키지로 아마 책임을 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다른 시각을 보는 거죠. 저와 같은 사람들은 선거를 굉장히 우려하는 것이고 선거를 우려하는 사람들은 아주 과학적 생각입니다. 인과적 사고에 과학적 사고에 바탕해 가지고 원인 결과를 따져 가지고 이렇게 합리적으로 예상하는 것이고 예를 들면 지금 국민의힘의 수뇌부는 본인들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럼 근거가 뭔데 그럼 근거는 못돼 놓을 겁니다. 근거가. 그래서 완전히 다른 시각을 마치 우리가 투자를 할 때 투자를 할 때 미래에 전개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가정에서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죠.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 여기 보시게 되면 M님이 하시는 것이 뼈아픈 이야기거든요. 나중에 총선 참패하고 나서 등 떠밀려서 사퇴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어떻든 간에 이제 한 50일 남았으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열내실 필요는 없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뭐 다 달관해 가지고 그냥 이제 여러 가설 가운데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정말 장재원 씨처럼 그렇게 그냥 욱 해 가지고 미리 결정할 필요가 없다 이야기죠. 그래서 이번에 너무 큰 손해를 본 겁니다. 장재원 씨가.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